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코인 4003개 있는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뭘 살지 되게 고민인데 검은사슬 삽시다 그렇지요 검은사슬 하나 사주고요 그 다음에 검은사슬 되팔아야 되니까 수출권도 하나 사주고 아 1500개에요 이거 하나에? 아 그래 아 심볼이요 굳이 아 다 썼습니다 깔끔하게 4000개 처리를 했는데요 아 왜 검은사슬을 샀습니까 수출권하고 이제 이제 한글날 데미지 스킨이 나오면은 바로 뽑아가지고 바로 파는거지요 아 깔끔한 정리 어 나 라이트닝 데미지 스킨있네 검은사슬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도 좀 해줘 아 기본 데미지 저장 안했다 아 잘못했습니다 아 골치 아파졌네 이거 기본 데미지 저장 안했네 아 실수 아 실수했다 아 큰일났네 아 그렇군요 라이트닝 데미지하고 제가 뭐가했죠 라이트닝 일리움 아 이거 좀 비싼가요 아 저장을 안했네 기본 데미지로 라이트닝 아 4억 4억입니까 아 아이 사기쳤네 하나 뭐였죠 라이트닝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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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뭐였죠 아 일리움 아 아 아 아 좋았습니다 혹시 이거 데미지 스킨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혹시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아 그럼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면은 기본 데미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한거 맞나요 버리고 버리고 이거 빼면은 기본 데미지 등장하는거죠 아 그렇죠 수위주인님 덜풍선 10개 상어는 영어로 아 이거 버리는거 아닙니까 삭제시키고 삭제시키고 이거 추출하면 기본 데미지 나오는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가 별로니까 저건 버리자고 검은사슬 어 2억 9천밖에 안합니까 아 진짜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시세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검은사슬 가격이 아 검은사슬 가격이 굉장히 싸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 검은사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억 6천 1억군요 검은사슬이 아 그렇군요 아 미래를 보고 한번 감상을 해보았습니다 아 아 샤이니 레드 팔렸구나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